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동심으로 돌아가 달콤한 추억 속에 잠겨도 좋을 작품 3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미국 작가 폴 빌리어드의 자전적 단편 소설 안내를 부탁합니다와 이해의 선물 그리고 이어서 작은 애벌레를 통해 무한 경쟁의 허화시를 그린 트리나 폴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입니다. 그럼 먼저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이야기 안내를 부탁합니다.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내를 부탁합니다. 폴 빌리어드 어린 시절 시에틀에 살 때 우리 집은 동네에서 전화가 있는 몇 안되는 집이었다. 나는 지금도 2층 계단 옆 벽 아래에 붙어있던 윤희나는 참나무로 만든 커다란 전화기를 뚜렷이 기억한다. 반짝이는 수화기는 전화기 바로 옆에 놓여있었다. 캔 우드 3105였던 전화번호까지 기억한다. 당시 7살이었던 나는 키가 작아 전화기가 손에 닿지는 않았으나 어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말씀하시는 게 신기해서 전화하는 내용을 듣곤 했다. 출장을 간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라며 나를 번쩍 들어올려 안고는 내 귀에 수화기를 갖다대면 수화기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술이었다. 이 신기한 상자 안에는 신비한 사람이 사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내를 부탁합니다 였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여자였다. 그녀는 모르는 것이 없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를 물어도 그녀는 척척 대답해 주었고 우리 집 개정시계가 고장이 났을 때도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었다. 내가 처음으로 이 수화기 안에 사는 요정과 개인적인 친분을 맺게 된 것은 어머니가 이웃집에 가고 안 계신 어느 날이었다. 지하실에서 혼자 연장통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망치로 손가락을 찌었다. 너무 아팠으나 집에는 응석을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물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화끈거리는 손가락을 입으로 빨면서 계단을 올라갔다. 그때 2층 계단 옆에 있던 전화기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응접실에서 발 받침대를 가져와 딛고 올라서서 전화기를 집었다. 수화기를 들고 귀에 대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몇 번 바꿔드릴까요? 나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안내를 부탁합니다. 한두 번 찰각하는 연결음이 나더니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내입니다. 나는 전화기에 대고 울음을 터뜨렸다. 손가락을 다쳤어요. 아파요. 이제 누군가가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수화기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물었다. 집에 엄마 안 계시니? 나는 훌쩍거리며 대답했다.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나니? 아니요. 망치로 손가락을 쳤는데 그냥 아파요. 그러자 그녀가 물었다. 냉장고를 열 수 있겠니?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자 그녀가 말했다. 냉장고 윗칸에 있는 냉동실에서 얼음 조각 몇 개를 꺼내. 그리고 손가락에 대고 있으면 아프지 않을 거야. 울지 말고 곧 괜찮아질 거란다. 그녀의 말대로 했더니 정말 아프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나는 안내를 부탁합니다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 후 나는 내가 혼자서 알아낼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항상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만능 해결사였다. 무엇이든 모르는 것이 없었다. 항상 인내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내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질의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필라델피아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나중에 탐험을 하고 싶은 아름다운 오리노코 강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철자법도 가르쳐주고 우리 집 고양이가 석탄을 담는 큰 통 안에서 새끼를 낳았을 때는 며칠 동안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도 일러주었다. 그녀는 내가 레버나 공원에서 잡은 다람쥐에게는 땅콩이나 밤 등 견과를 먹이라고 했다. 어느 날 나는 사랑하는 카나리아 패티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안내를 부탁합니다에게 전화를 걸어 슬픈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녀는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어른이 아이를 달랠 때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우리를 기쁘게 해준 카나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왜 날개를 퍼덕이다 세 장 바닥에 쓰러져 죽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녀는 내가 깊이 상심한 것을 알고 다정하게 말했다. 폴 그 새가 노래 부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렴 그 말에 나는 조금 기분이 나아졌다. 어느 날 나는 다시 전화로 안내를 불렀다.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내입니다. 내가 물었다. 고정시키다 라는 단어의 철자가 어떻게 돼요? 고정시키다의 철자는 FIX란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누나가 뒤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나는 전화기에 달린 수화기를 그대로 진 채 받침대에서 떨어졌다. 장난을 좋아하는 누나는 내가 놀라는 것을 보고 재밌어 하다가 내가 여전히 전화기에서 떨어져 나간 수화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자 소리를 질렀다. 야 그걸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 전화선이 끊어졌잖아 그 순간 내 실수로 안내를 부탁합니다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걱정되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안내를 부탁합니다는 이제 수화기 안에 없었다. 내가 수화기를 잡아당겨 전화기가 부서졌을 때 안내를 부탁합니다가 다쳤는지 궁금했으나 알 수가 없었다. 누나는 어디론가 나가버렸고 나 혼자 계단에 앉아 울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보니 현관에 어떤 남자가 서있었다. 그가 물었다. 뭐가 잘못된 일이 있니?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했다. 나는 전화를 수리하는 아저씨란다. 저 아래 동네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 교환 아줌마가 이 전화번호에 문제가 생겼다고 알려줘서 왔단다. 그는 아직도 내 손에 들린 수화기를 잡으며 물었다.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다. 잠깐이면 고칠 수 있다. 울지 말거라. 그가 전화기를 열자 여러 가닥의 선과 코일이 복잡한 미로처럼 얽혀있었다. 그는 아주 능숙한 솜씨로 수화기에 달린 줄의 끝을 전화기 속에 있는 한 곳에 대고 만지작거려 스크르 드라이버로 조여서 고정시켰다. 그는 고리를 몇 번 위아래로 움직이더니 전화기에 대고 말을 했다. 여보세요. 저 피트입니다. 3105번 이제 정상입니다. 아 이지 꼬마의 누나가 장난을 하다가 전화선이 끊어졌나 봅니다. 다시 고정시켰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그는 웃음을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갔다. 동부로 이사갈 때까지 나는 계속 안내를 부탁합니다에게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늘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화기 안에 그녀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기에 그녀에게 작별 인사도 못했다. 이사를 하고 며칠 지나서 짐이 다 정리되고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있는 검은 물건을 들고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실망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다.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그게 뭐냐고 물었다. 새 전화기란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 물건을 쳐다보았다. 안내를 부탁합니다는 이런 무슨 뼈다귀 같이 생긴 검고 흉측한 물건 속에 있을 수가 없었다. 이제 더는 전에 살던 집 벽에 걸려 반짝반짝 빛나던 참나무 통으로 만들어진 전화기는 없었다. 그 옆에 있던 예쁜 소화기도 더는 볼 수 없었다. 내 귀에 속삭이던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도 사라졌다. 나는 큰 배신감을 느꼈다. 내 질문에 답을 해주던 안내를 부탁합니다에게 이제 다시는 어떤 부탁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새 전화기를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내 삶에서 아주 소중한 것을 뺏어가 버렸으니 새 전화기는 이제 친구가 아니라 적이었다. 나는 새 전화기가 미었다. 화가 나서 손으로 새 전화기를 밀었다. 탁자에서 미끄러져 기울어지더니 바닥에 나뒹굴었다. 나는 그것을 바닥에 그대로 둔 채 나가버렸다. 10대가 되어서야 전화기의 작동원리를 알게 되었다. 안내를 부탁합니다는 점점 기억에서 희미해져 갔지만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었다. 어떤 것에 대해 의심이 들고 불확실할 때면 불현듯 안내를 부탁합니다가 생각났다.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답을 해주던 요정이 존재할 때 느꼈던 안도감이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새 전화국의 안내 제도는 더는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았다. 전화를 해서 안내를 찾으면 대개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켄우드에 안내를 부탁합니다가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꼬마에게 얼마나 큰 인내심과 이해심으로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는지를 깨닫게 되자 가슴 벅찬 깊은 감사를 느꼈다. 결혼한 누나는 다시 옛날 시애틀에서 우리가 살던 켄우드 가까운 동네에 살게 되었다. 나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시애틀에 사는 누나를 며칠 동안 방문하기로 했다. 누나가 사는 동네의 전화국도 켄우드에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별 생각 없이 누나의 전화기를 들자 수화기에서 몇 번을 바꿔드릴까요 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했다. 안내를 부탁합니다. 한두 번 찰칵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목소리가 들렸다. 안내입니다. 그 한마디에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 나는 어린 시절로 되돌아갔다. 그 목소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시간의 간격이 전혀 없었고 공간도 어린 시절 내가 살던 동네 그대로 인 것처럼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내가 물었다. 고정시키다 라는 단어의 철자가 어떻게 되지요 나는 급히 숨을 들이쉬다가 멈추는 소리를 들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어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손가락은 안 아프지 내가 물었다. 부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존슨 부인이고 원래 이름은 셀리지만 사람들은 나를 델신이라고 불러. 여기 직장 사람들 말고 옛날 친구들 말이야. 그녀는 잠깐 숨을 멈추었다가 말했다. 너도 내 친구들처럼 델신이라고 불러주면 좋겠구나. 내가 물었다. 왜요? 그녀가 말했다. 나도 너를 만나고 싶어.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그 이유를 말해줄게. 내가 물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떠세요? 남편 존슨 씨도 시간이 괜찮으면 함께 오십시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존슨 씨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녀는 다시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함께 저녁 먹자. 나는 여섯 시면 퇴근해. 어디에서 만날까요?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 어떨까? 식당에 식당에 가는 것보다 편할 거야. 오리놓고 강에 대해서도 듣고 그녀는 내게 자기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오래전에 우리가 살던 집과 같은 동네였다. 그럼 존슨 부인 조금 후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나는 안내를 부탁합니다 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이상했다. 나는 존슨 부인과 전화를 끊고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다음날 같은 시간으로 비행기 시간을 변경했다. 다시 존슨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약속을 했다. 나는 큰 파티에 초대받은 것처럼 그날 오후 내내 들떠서 외출 준비를 했다. 누나는 내가 차려입은 모습을 보더니 놀렸다. 어머 너 여기 여자친구 있었어?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차려입은 거야? 나는 잠시 누나를 바라보았다. 맞아 누나 여자친구와 데이트 하러 가. 존슨 부인의 집은 아담하지만 바깥 정원이 잘 가꾸어졌다. 나는 이상한 기분으로 벨을 눌렀다. 괜히 방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나는 안내를 부탁합니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어 보였다. 50대 후반의 백발에 눈에는 주름이 많았다. 눈가에 주름은 많이 웃으며 살아온 해악의 훈장이리라. 그녀는 지금도 웃고 있고 촉촉하게 젖은 갈색 눈은 빛났다. 그녀가 말했다. 어서 오렴. 그녀는 나를 거실로 데리고 갔다. 거실 한가운데 나를 잠시 세워놓고 자기는 작은 해저에 앉아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자 얼굴을 좀 제대로 보자. 그녀가 말했다. 와 잘생긴 청년이 되었네. 그러고는 약간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걸? 내가 물었다. 제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셨는데요? 글쎄 그리스 신들 중 하나인 아폴로 신으로 생각했지. 우리는 함께 웃었다. 나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서가에는 책들이 잘 정돈되어 꽂혀있었다. 존슨 부인이 내 옆에 서더니 서가 한쪽에 놓인 책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책이 내 아폴로 신을 지키는 델포이 신전 군사들이었지. 내가 물었다. 델포이 신전의 군사들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바로 너와 연관된 거란다. 또 하나의 내 이름이 된 델신도 거기서 붙여졌지. 내가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가 말했다. 자, 저녁 준비가 됐으니까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자. 소박하지만 정성스레 차린 음식은 무척 맛있었다. 내가 요리 솜씨가 정말 훌륭하다고 하자 그녀가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남편 월터도 내가 만든 요리를 아주 좋아했지. 그녀가 조용히 이야기를 계속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월터와 나 사이엔 아이가 없었단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을 때 마치 내 아이 대신 것 같았어. 나는 늘 내가 다시 전화 걸기를 기다렸단다. 그런데 말이야 그녀는 이야기를 멈추고 내게 물었다. 너는 고정시키다 라는 단어의 철자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었니? 내가 대답했다. F-I-C-S 아니면 F-I-C-K-S 뭐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제게는 X는 이상한 철자였어요. 내 생각이 맞았구나. 어쨌든 너는 나를 참 끈기있게 만들곤 했지. 남편은 나에게 던진 질문을 듣고는 한바탕 크게 웃고 나를 놀렸지. 내가 델포의 신전 아폴로신의 수호자가 되었다고 그러더니 줄여서 델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장난으로 부르다가 아예 내 이름이 되어버렸단다. 그녀가 회상에 잠긴 듯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때 나는 내가 만일 모르는 걸 물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주로 묻는 질문에 관한 책들을 모으기 시작했지. 지리, 자연, 동물 등등. 내가 다른 책을 사올 때마다 월터는 나를 놀렸단다. 당신 신전의 서가에 군사가 하나 더 추가되는군. 그렇게 말이야. 그렇게 해서 델포의 신전에 여러 군사들로 이루어진 책들이 마련된 거야. 우리는 아주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내게 물었다. 그때 죽은 카나리아 패티는 어떻게 되었니? 아버지의 시가 상자에 넣어서 체리나무 아래에 묻어주었어요. 돌로 작은 비석도 하나 세워주었고요. 내가 떠나기 전에 말했다. 전 내일 떠나요. 하지만 학기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때 전화해도 괜찮지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켄우드에 있는 아무 전화기나 들고 안내를 부탁합니다. 를 찾으면 돼. 나는 주로 오후에 일한단다. 몇 달 후 나는 다시 시이틀에 돌아왔고 제일 먼저 안내를 부탁합니다. 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샐리 존슨 부인을 찾는다고 했다. 그 목소리가 물었다. 샐리의 친구입니까? 네 오랜 친구입니다. 폴 빌리어드라고 전해주세요. 그 목소리가 말했다. 미안합니다. 샐리는 샐리는 5주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잠깐만요. 혹시 폴이라고 하셨나요? 예, 제가 폴입니다. 나는 충격과 슬픔을 누르며 대답했다. 샐리가 마지막 출근하던 날 당신에게 전해줄 메모를 남겼어요. 여기 당신이 다시 전화를 걸면 읽어주라고 한 메모지가 있답니다. 나는 거기에 어떤 말이 적혔을지 짐작했으나 모른 척 하고 물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아, 제가 읽어드리지요. 폴에게 말해줘요. 나에게는 아직도 노래를 부를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고. 그러면 폴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나는 목소리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물론 안내를 부탁합니다가 남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 이해의 선물 어린 시절의 자신감은 깨지기 쉬운 것이다. 잘 보존될 수도 있고 순식간에 깨질 수도 있다. 내가 처음으로 위그든 씨의 사탕가게를 드나들기 시작했던 것은 아마 4살쯤 되었을 때 일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싸구려 보물로 가득한 세계의 달콤한 냄새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기억에 남아있다. 현관문에 붙어있는 작은 방울이 딸랑거리는 소리를 낼 때마다 미그든 씨는 조용히 나타나 카운터 뒤에 섰다. 그는 나이가 많았으며 머리 위에는 하얀 눈이 곱게 내려앉은 듯 백발이 성성했다. 그렇게 맛있는 유혹과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여러 종류의 사탕이 담긴 진열장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통이었다. 각각의 사탕은 다른 종류로 넘어가기 전에 그 맛을 상상으로 음미해야만 했다. 하얀 종이봉투 안으로 선택된 사탕이 떨어지는 순간 항상 선택에 대한 후회가 고통스럽게 밀려오곤 했다. 어쩌면 다른 종류가 더 맛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더 오래 먹을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뒤따랐다. 그때마다 위그든 씨는 골라놓은 사탕을 국자로 떠 봉지에 넣고 잠시 기다려주곤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아이들은 치켰뜬 눈썹으로 조용히 서 있는 위그든 씨의 모습을 보고 골라놓은 사탕을 다른 사탕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산대 위에 사탕값을 올려놓은 다음에야 비로소 사탕봉지는 돌이킬 수 없이 비틀려서 밀봉되고 잠시 망설이던 시간은 끝이 나는 것이었다. 우리 집은 전차역에서 두 정거장이나 떨어져 있어 전차를 타러 갈 때나 집으로 돌아올 때 항상 그 가게 앞을 지나야만 했다. 어머니는 볼일을 보러 시내에 나가면서 나를 데리고 가셨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그든 씨 가게에 들렀다. 뭔가 맛있는 게 있는지 찾아볼까 어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나를 길다란 유리 진열대 앞으로 데리고 갔다. 그때 커튼 뒤에서 위그든 씨가 나왔다. 어머니가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진열장 안에 사탕들을 황홀한 시선으로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위그든 씨와 이야기를 마친 어머니는 나에게 줄 사탕을 몇 가지 고른 다음 값을 지불했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시누에 나가셨다. 그 시절엔 아이를 봐주는 베이비 시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늘 어머니와 함께 나갔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 특별한 간식을 사주기 위해 늘 사탕 가게에 들렀고 그것이 일상적인 규칙처럼 되었다. 그리고 처음 들렀던 날 이후부터는 먹고 싶은 것을 항상 내가 고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당시에 나는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다만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건네주면 그들이 어머니에게 무슨 꾸러미나 봉지를 건네주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면서 교환의 개념을 천천히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나 혼자서 두 정거장을 걸어 위그든시의 가게로 가보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고군분트 끝에 그 가게 앞에 도착해 가게의 큰 문을 밀고 들어갈 때 맑게 울리던 벨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나는 홀린 듯 진열대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한쪽엔 신선한 박하향이 나는 박하사탕이 있었다. 또 다른 쪽엔 부드럽게 깨물어 먹을 수 있는 아주 큰 사탕과 설탕 결정체로 뒤덮인 알사탕이 있었다. 나는 비단 쿠션 위에 샤베트가 가득 놓여있는 진열대 앞에서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그 옆에 트레이에는 각양각색의 젤리가 올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박스 안에는 입에 넣으면 뼘이 볼록해져 오랫동안 입안에 굴리며 녹여 먹을 수 있는 커다란 눈깔 사탕이 들어있었다. 위그든씨는 흑설탕 옷을 입고 있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단단한 견과류를 작은 나무 주걱으로 떠서 팔았는데 두 주걱에 1센트 였다. 그리고 또 씹어먹지 않고 천천히 녹여 먹으면 꽤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감초 사탕도 있었다. 내가 고른 여러 종류의 사탕을 여러 개의 작은 봉투 안에 종류별로 나누어 넣고 나서 위그든씨가 나에게 몸을 숙이고 눈물었다. 너 이만큼 살 돈은 있는 게냐? 네. 저 돈 많아요. 내가 대답했다. 내가 주먹을 내밀자 위그든씨가 손을 벌렸다. 나는 위그든씨의 손 위에 은정이로 싼 체리씨 여섯 개를 조심스럽게 떨어뜨렸다. 위그든씨는 자기 손바닥을 응시하며 서있다가 무언가 답을 찾으려는 듯 내 얼굴을 얼마동안 유심히 바라보았다. 저 모자라나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아니다. 돈이 조금 남는 것 같구나. 거스름돈을 주어야겠다. 그는 구식 금고 쪽으로 걸어가 철컹 소리를 내며 금고 서랍을 열었다. 그러고는 계산대로 돌아와 몸을 굽혀 내 손에 이 센트를 떨어뜨려 주었다. 어머니는 내가 혼자 그 먼 길을 갔다 온 것을 알고 나를 혼내셨다. 하지만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셨던 것 같다. 앞으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 거기에 혼자 가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들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사탕을 사러 그 가게에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을 땐 1,2센트씩 어머니가 돈을 주셨다. 왜냐하면 그 후로는 체리씨를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당시엔 그 사건이 나에게 그리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바쁜 성장과정을 지나면서 그 일을 잊고 있었다. 내가 옌 7살 되었을 때 우리 집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 나는 거기에서 성장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다. 아내와 나는 열대어를 길러 파는 가게를 했다. 당시엔 수도권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여서 대부분의 물고기를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수입했다. 따라서 한 쌍의 5달러 이하의 물고기는 거의 없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한 남자아이가 누이 동생과 함께 가게로 들어왔다. 남자아이는 아마도 6살이고 여자아이는 5살 정도 된 것 같았다. 나는 수족관을 닦느라고 바빴다. 두 아이는 동그란 눈을 크게 뜨고 수정처럼 맑은 물속을 헤엄치고 있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서있었다. 잠시 후 남자아이가 소리쳤다. 아저씨 우리도 저 물고기 살 수 있어요? 그럼 돈만 낼 수 있다면 살 수 있지. 내가 대답했다. 우리 돈 많아요. 여자아이가 자신있게 말했다. 그 여자아이의 말투에서 나는 뭔가 이상한 친근감이 느껴졌다. 얼마 동안 구경하던 아이들은 수조를 따라 내려가면서 손으로 몇 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가리키며 각각 한 쌍씩 달라고 했다. 나는 아이들이 고른 것을 건져내어 휴대용 용기에 넣은 다음 들고 가기 편하게 방수처리가 된 봉투에 넣고 소년에게 건네주며 조심해서 들고 가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남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누이동생을 돌아보며 말했다. 돈은 니가 내 나는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여자아이의 주먹이 나에게 가까워졌을 때 나는 문득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알아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어린 소녀가 무슨 말을 할지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 어린 여자아이는 주먹을 펴더니 내 손바닥 위에 작은 동전 세 개를 떨구 왔다. 그 순간 나는 오래전에 위그든 씨가 나에게 물려준 유산의 의미를 마음 가득 느꼈다. 그제서야 나는 비로소 내가 위그든 씨를 어떤 시험대에 올려놓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가 그 문제를 얼마나 멋지게 해결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 동전들을 보면서 나는 다시금 그 작은 사탕 가게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 옛날 위그든 씨가 그랬듯이 두 아이의 천진성과 그 천진함을 보호해 줄 수도 또는 파괴할 수도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의 추억이 너무나도 가슴에 벅차올라 나는 무기매 였다. 어린 소년은 기대에 찬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서있었다. 모자라나요? 소녀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아니다. 돈이 좀 남는구나. 나는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했다. 거슬러 줄 게 있단다. 나는 현금 서랍에서 2센트를 꺼내 소녀의 손바닥 위에 떨어뜨려 주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두 아이가 자기들의 보물을 조심스럽게 들고 가는 모습을 문간에 서서 지켜보았다. 내가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와 보니 아내는 수족관의 식물들을 재배열하기 위해 의자 위에 올라서서 팔을 팔꿈치까지 물속에 담그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물고기를 몇 마리나 주었는지 알기나 해요? 아내가 물었다. 그야 30달러 어치 정도 주었지. 하지만 여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아직 목이 맨체로 대답했다. 내가 위그든 씨에 대한 이야기를 끝냈을 때 아내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내려와 나의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 달콤한 사탕 향기가 아직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아. 나는 추억에 잠겨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수족관을 닦을 때였다. 문득 위그든 시가 쿡쿡거리며 웃는 웃음소리가 어깨 너머로 들려왔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 이야기는 참된 자신을 찾고자 쓴 한 애벌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 자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장 옛날에 작은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자기의 둥지였던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아 안녕 하고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세상은 정말 찬란하구나. 그런데 배가 고픈걸. 햇빛의 찬란함에 취해 있던 호랑 애벌레는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자 곧 자기의 보금자리였던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뭇잎을 다 먹고 나자 애벌레는 또 다른 나뭇잎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잎을 먹어치웠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점점 크게 더욱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먹는 일을 중단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게 삶의 전부일까? 삶에는 그냥 먹고 자라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 이런 삶과는 다른 무언가가 분명 있을 거야. 그저 먹고 자라기만 하는 건 따분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호랑 애벌레는 서늘한 그늘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던 그 다정한 나무에서 기어내려 왔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그 이상의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땅 위에는 온갖 신기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풀과 흙 땅속의 구멍들 작은 곤충들 모든 것이 호랑 애벌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자기처럼 기어다니는 애벌레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보고 호랑 애벌레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는 일에만 열중하느라고 호랑 호랑 애벌레와 이야기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호랑 애벌레가 지난 날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 애들은 삶에 대해서 나보다도 아는 게 없구나 하고 호랑 애벌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무척 바쁘이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 궁금해서 사방을 둘러보니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커다란 기둥이 하나 보였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그들 틈에 끼어들어 함께 기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곧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둥은 꿈틀거리며 서로 밀고 올라가는 애벌레 덤 이었습니다. 즉 위를 향해 올라가는 애벌레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애벌레들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꼭대기는 구름 속에 가려져 있었으므로 거기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호랑 애벌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랑 애벌레는 새봄에 물이 오르는 나무처럼 새로운 흥분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을 저곳에서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호랑 애벌레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한 동료 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왜들 이루고 있는 건지 혹시 너는 아니? 나도 금방 도착했어. 아무도 설명해 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모양이야. 저렇게들 꼭대기로 올라가려고만 바쁘게 야단들이니 말이야. 동료 애벌레가 대답했습니다. 꼭대기에는 뭐가 있을까? 하고 호랑 애벌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들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굉장히 좋은 게 있을 거야. 그럼 이만 안녕. 나도 더 이상 시간이 없어. 하고 그는 그 기둥 더미 속으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새로운 충동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애벌레들이 그의 옆을 지나 그 기둥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나도 저 기둥 올라가지 않을 수 없군. 결국 호랑 애벌레도 그곳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2장 호랑 호랑 애벌레가 그 기둥으로 뛰어들어 애벌레 더미 속에서 보고 당한 것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밀치고 밟고 아우성 이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사방으로 밀리고 채이기도 하고 밟히기도 했습니다. 밟고 올라서느냐 아니면 밟히느냐 하는 문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호랑 애벌레는 밟고 올라섰습니다. 호랑 애벌레가 뛰어든 더미 속에는 이제 친구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란 다만 하나의 위협이요 장애물일 뿐이었으며 호랑 애벌레는 그들을 발판으로 삼고 기회로 이용할 따름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올라가겠다는 집념이 도움이 되어서 호랑 애벌레는 어느 틈에 상당히 높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자기의 자리를 간신히 지키고 있는 것이 고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럴 때에는 그의 내부에서 불안의 그림자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하고 그 그림자는 속삭였습니다. 몹시 화가 치밀어오른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그 불안의 그림자에게 고함을 질러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리고 생각해볼 틈도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건 묻지 마 이때 그가 밟고 있던 작은 노랑애벌레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혼자 말을 하고 있었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해 하고 있었어. 호랑 애벌레는 얼버무렸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게 궁금했어. 그렇지만 알아낼 도리도 없고 해서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버렸어.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이 바보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녀는 얼굴을 불키며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걸 보면 틀림없이 거긴 좋은 곳일 거야. 그녀는 다시 얼굴을 불키며 말했습니다. 꼭대기 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호랑 애벌레는 엄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밑바닥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대기도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중간쯤에 있는 거겠지 뭐 아 정말 그렇겠다 하고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기어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어올르던 호랑 애벌레는 점점 기분이 언짢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꼭대기에 올라가고 말겠다는 집념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방금 이야기를 나눈 애벌레를 어떻게 밟고 올라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호랑 애벌레의 마음에 새로운 그림자를 들이였기 때문입니다. 호랑 애벌레는 되도록 노랑 애벌레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올라가는 유일한 통로를 막고 서 있는 그녀와 만나고 말았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올라가느냐 내가 올라가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지 라는 말과 함께 호랑 애벌레는 단호하게 노랑 애벌레의 머리를 밟고 올라섰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노랑 애벌레의 시선에서 호랑 애벌레는 자기 자신이 무서운 놈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꼭대기에 무엇이 있든 과연 이런 행동을 할 가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마음을 때리자 호랑 애벌레는 밟고 있던 노랑 애벌레로부터 기어내려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노랑아 그러자 노랑 애벌레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혼잣말을 하고 있던 너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 위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지금의 이 삶을 참을 수 있었어. 그런데 그 뒤부터는 그런 희망은 점차 사라져버렸고 희망이 사라지다 보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나 자신이 이러한 삶을 얼마나 싫어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다정한 눈빛 속에서 나는 자신이 이 삶을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너와 함께 기어다니거나 풀을 먹는 그런 일이야. 노랑애벌레의 말을 들은 호랑애벌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생각도 새로워졌습니다. 그토록 오르려고 애썼던 그 기둥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고 호랑애벌레가 노랑애벌레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라가는 일에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노랑아 어쩌면 우리는 꼭대기에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르잖아. 서로 도와주면 곧 꼭대기에 도달할지도 몰라. 호랑애벌레는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랑아 우리 내려가자 마침내 노랑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올라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애벌레들이 그들을 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서로 꼭 껴안았습니다. 질식할 것 같았지만 그들은 행복했고 아무도 그들의 눈과 배를 밟을 수 없도록 큰 공처럼 둥글게 뭉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꽤 꽤 오랫동안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등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그랗게 뭉쳤던 몸을 펴고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애벌레 기둥 옆에 나와 있었습니다. 야 호랑아 노랑 애벌레가 불렀습니다. 야 노랑아 호랑 애벌레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신선한 푸른 풀밭으로 기어가서 먹고는 낮잠을 잤습니다. 잠들기 바로 전에 호랑이는 노랑이를 껴안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 무리 속에서 밟히고 짓눌려 있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 맞아 정말 그래.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장 그 후 노랑애벌레와 호랑애벌레는 풀밭에서 즐겁게 먹고 놀며 살이 쪄갔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순간순간 모든 애벌레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얼마 동안은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포옹하는 일조차 시들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털 하나하나 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에는 틀림없이 무엇인가 지금과는 다른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거야. 노랑애벌레는 호랑애벌레가 마음의 평온을 잃고 있음을 알고 그를 더욱 즐겁고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호랑아 생각 좀 해봐 우리가 버리고 떠나온 그 지긋지긋한 혼란의 세계보다 지금이 훨씬 좋지 않니? 노랑애벌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아무래도 우리가 내려온 건 잘못한 일인 것 같아. 이제 우리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니까 그 꼭대기까지 둘이서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호랑애벌레가 말했습니다. 호랑아 내 말 좀 들어봐. 우리에게는 훌륭한 집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야? 우리 삶이 외롭게 기어오르는 저들 모두의 삶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 노랑애벌레의 확신은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애벌레는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기어오르는 삶에 대한 호랑애벌레의 동경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그 기둥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호랑애벌레는 그 기둥 더미 아래로 기어가서 꼭대기를 쳐다보며 생각에 잠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꼭대기는 구름 속에 가려져 있었으므로 여전히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둥 주위에서 쿵 하는 소리가 세 번 들려왔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소리에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기둥 높은 곳에서 추락한 커다란 애벌레 세 마리가 바닥에 쭉 뻗어 있었습니다. 두 마리는 죽은 것 같았지만 한 마리는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호랑애벌레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벌레는 단지 몇 마디밖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 꼭대기 그들은 보게 될 거야 나비들만이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애벌레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집으로 기어와서 노랑애벌레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노랑애벌레는 기둥에서 추락한 애벌레의 사연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둘 다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알 수 그 알 수 없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 그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그 애벌레들은 저 맨 꼭대기까지 가본 것이 분명한데 거기에서 무얼 본 걸까 생각에 빠져있던 호랑애벌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난 꼭 알아야겠어. 가서 그 꼭대기의 비밀을 밝혀내고 말 거야. 그러고는 조금 부드러운 말투로 노랑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도랑아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나랑 같이 가서 도와주지 않겠어? 노랑애벌레는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호랑애벌레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꼭대기가 그 숱한 모든 시련을 치르고 올라가 볼 만한 곳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한편으로는 그 위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기어다니는 이 삶이 그녀에게도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 애벌레 더미가 기둥 꼭대기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꼭대기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강한 확신에 찬 호랑 애벌레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가겠다고 동의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가지 않겠다는 이유를 호랑 애벌레가 수긍할 만한 뚜렷한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노랑 애벌레는 당황스러웠고 스스로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었고 증명할 수도 없었지만 어쩐지 확신할 수 없으면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사랑 사랑 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호랑 애벌레와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 올라가는 것이 높은 곳에 도달하는 길은 아닌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난 안 가겠어 하고 노랑 애벌레는 대답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노랑 애벌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호랑 애벌레는 그녀를 두고 혼자 기어 올라갔습니다. 4장 노랑 애벌레는 호랑 애벌레가 없어서 쓸쓸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그를 찾으러 그 기둥으로 기어갔다가는 밤이 되면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어쩌면 다행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를 발견했더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따라 뛰어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이렇게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느니 차라리 무엇이든 아무것이나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원하는 것이 바뀌는 것 같아 그런 충동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 하고 노랑 애벌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무감각 상태가 되어 친숙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애벌레는 무슨 털뭉치에 꼼짝없이 잡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사고가 생긴 것 같은데 도와드릴 까요?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된단다. 그 말을 듣고 노랑애벌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나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호랑애벌레에게서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나비라고 하셨나요? 나비가 뭔가요? 나비는 내가 되어야 할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두 날개로 날아다니며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지. 꽃에 있는 달콤한 이슬만을 마시며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운반해 준단다. 나비가 없으면 세상에는 곧 꽃이 없어지게 될 거란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단지 솜털 투성이에 한 마리 벌레뿐인데 나의 내부에 그리고 당신의 내부에 한 마리의 나비가 들어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나비가 될 수 있죠? 노랑애벌레가 의심에 쳐서 물었습니다. 그건 한 마리 애벌레의 상태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절실히 날기를 원할 때 가능한 일이란다. 목숨을 버리라는 말씀인가요? 하고 노랑애벌레가 물었습니다. 노랑애벌레는 문득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그 세 마리의 애벌레가 생각났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단다. 너의 겉모습은 죽어 없어질 것이지만 너의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란다. 삶에 변화가 오는 것이지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야.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그 애벌레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마리 나비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고 노랑애벌레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나를 잘 보아라.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내가 마치 숨어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고치란 피에서 달아나는 곳이 아니란다. 변화가 일어나는 잠시 머무는 여인숙아 같은 거지. 애벌레의 삶으로 결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니까. 그건 하나의 커다란 도약이란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너의 눈에는 혹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누구의 눈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나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다. 오직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뿐이지.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것이 있지. 일단 내가 한 마리의 나비가 되면 너는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단다. 새로운 삶을 탄생 게하는 그런 사랑을 말이다. 그건 애벌레들이 할 수 있는 온갖 포옹보다 훌륭한 것이란다. 그럼 달려가서 호랑 애벌레를 데려와야겠어요. 하고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슬프게도 그가 저 더미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없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슬퍼 슬퍼 하지 말아라. 내가 만약 나비로 변한다면 너는 날아가서 나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그도 나비가 되고 싶어 할 거다. 하고 이 새로운 친구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호랑 애벌레가 돌아왔을 때 내가 거기 없으면 어쩌지? 그가 나의 새로운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지? 그냥 애벌레의 상태로 머물러 있겠다고 하면 어쩌지? 노랑 애벌레는 이런저런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애벌레로서도 적어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어다닌다거나 먹는다거나 하는 걸 어떤 식으로든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또 두 개의 고치가 과연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고치 속에 갇히게 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날개를 가진 화려한 존재로 변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의 단 하나뿐인 삶을 걸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이제 뭘 해야만 하지? 노랑 애벌레는 점점 더 격심한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고치를 만들 만큼 확신에 차있는 한 마리의 애벌레를 보면서 또한 그녀로 하여금 그 기둥을 멀리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비에 관해 들었을 때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야릇한 희망을 간직한 채 노랑 애벌레는 고민의 늪에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늙은 애벌레는 비단실로 계속 자신을 덮어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실을 뽑아 머리를 감아 덮으면서 소리쳤습니다. 너는 한 마리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단다.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게다. 그래서 노랑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모음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녀는 그 고치 바로 옆에 매달려 자신의 실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나도 할 수 있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노랑애벌레는 제대로 되는 것 같아서 기운이 났습니다. 나의 내부에 고치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들어있다면 나비가 될 수 있는 자질도 어쩌면 있을 거야. 5장 호랑애벌레는 이번에는 훨씬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휴식을 취하다 기둥을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몸집도 커졌고 힘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이번에야말로 꼭대기에 도달하고야 말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특히 다른 애벌레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만남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또한 노랑애벌레에 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호랑애벌레는 감상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심했고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다른 애벌레들이 보기에 호랑애벌레는 그저 단순히 엄격한 것이 아니라 무자비할 정도였습니다. 기어오르고 있는 애벌레들 가운데서 호랑애벌레는 어느 사이에 특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자신이 자신이 다소 무자비할 지라도 그것이 다른 애벌레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만약 누군가가 불평이라도 한다면 호랑애벌레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성공을 못했다고 나를 원망하지는 말라. 우리의 이 삶은 험난한 것이다. 그저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애벌레는 마침내 목적지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이제까지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꼭대기에서 빛이 스며들어오는 지점에까지 이르렀을 때는 거의 기진맥진에 있었습니다. 이 높이에서는 모두 거의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여기까지 기어오르는 기나긴 세월동안 익힌 기술을 총동원해야만 간신히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그것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겉껍질만이 닿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고치 속에 숨어버린 존재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호랑애벌레는 자기 바로 위에 있던 애벌레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놈들을 없애버리지 않고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없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호랑애벌레는 굉장한 압력과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비명소리와 함께 몇 마리의 애벌레가 아래로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고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빛이 더욱 밝게 비춰왔고 호랑애벌레는 이 새로운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 기둥의 비밀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세 마리 애벌레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호랑애벌레는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기둥 위에서 반드시 생기게 마련인 이를 호랑애벌레는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좌절감이 호랑애벌레에게 파도처럼 덮쳐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꼭대기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런데 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다른 애벌레가 대꾸했습니다. 이 바보야 조용히 해. 저 밑에서 다 듣잖아.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 안다라는 곳에 우리는 와 있는 거야. 여기가 바로 거기라고. 호랑애벌레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온 곳이 별것이 아니라니 아래에서 볼 때만 좋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위에서 다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저기를 봐 또 다른 기둥이 있네 저기에도 또 있고 사방에 다 있네 호랑애벌레는 실망과 더불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가 올라온 이 기둥이 단지 수많은 기둥들 가운데 하나라니 숱한 애벌레들이 기어오르고자 하는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니 무엇인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이 분명해 하지만 다른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인가 하고 호랑애벌레는 신음했습니다. 노랑애벌레와의 생활은 아득한 옛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노랑아 너는 무엇인가 알고 있었지 그렇지 기다림이 곧 용기였던가 그녀의 말이 옳았는지도 몰라 그녀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려갈 수 있을 거야 아마 우스꽝스럽게 보이겠지 하지만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태보다야 낫지 하고 호랑애벌레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애벌레는 자기와 같은 높이에 올라와 있는 애벌레들이 갑자기 꿈틀거리는 바람에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제각기 꼭대기로 올라가는 통로를 찾아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밀면 밀수록 꼭대기에 있는 애벌레들은 더욱더 꼼짝 달싹도 안했습니다. 마침내 한 애벌레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밀지 않으면 아무도 맨 꼭대기까지 갈 수 없을 거야. 우리 한번 힘껏 일제히 밀어봅시다. 위에 있는 놈들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못 올라가게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그들이 행동에 돌입하기 직전에 함성과 함께 또 다른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외들 그러나 보기 위해서 가장자리로 부비고 나갔습니다. 찬란한 노란 날개를 가진 한 마리의 생명체가 기둥 주위를 자유롭게 빙빙 날고 있었습니다.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기어올라오지 않고 어떻게 이처럼 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호랑애벌레가 머리를 내밀었을 때 그 날개 달린 존재가 그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존재는 두 다리를 뻗쳐서 호랑애벌레를 움켜잡으려 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끌려나가기 직전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자 그 빛나는 존재는 호랑애벌레를 놓아주고는 슬픈듯이 호랑애벌레의 두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길은 호랑애벌레가 기둥을 본 뒤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흥분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순간 지난 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나비들 나비들만이 그럼 이것이 나비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머지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꼭대기를 그들은 볼 것이다. 지난 날 꼭대기에서 추락한 애벌레에게서 들었던 그 말은 참 이상했지만 지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짐작이 안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노랑애벌레의 것과 흡사한 저 눈길 호랑애벌레는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흥분을 좀처럼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애벌레의 마음엔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존재가 데려다 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 호랑애벌레의 내부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날아다니는 생명체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을 때 거기에는 무한한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자신이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호랑애벌레는 삶의 태도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쳐다보기를 거절했던 지난 날들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는 꿈틀대며 싸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애벌레들이 미친 애벌레를 바라보듯 호랑애벌레를 지켜보았습니다. 6장 호랑애벌레는 마침내 방향을 바꾸어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사리지도 않았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온몸을 쭉 뻗고 모든 애벌레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호랑애벌레는 눈들이 각기 다 다르면서 그토록 아름답다는 사실에 놀랐고 과거에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또한 놀랐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애벌레 하나하나에게 속삭여주었습니다. 내가 꼭대기까지 갔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거의 아무도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올라가는 일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한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공연이 샘이 나서 그러는 거지?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하지만 몇몇 애벌레는 호랑애벌레의 말에 충격을 받았고 그의 말을 좀 더 잘 들으려고 올라가던 걸음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고뇌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더라도 그런 말은 하지마. 우리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잖아. 호랑애벌레의 대답은 이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호랑애벌레 자신도 놀랐습니다. 우리는 날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호랑애벌레는 자기 자신의 말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 그가 높이 올라가려는 본능을 엉뚱한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자기 내부에 나비가 들어 있을 것이라는 기쁨에 취해서 모든 애벌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전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호랑애벌레는 그들의 눈동자에 어려있는 두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혹은 대꾸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즐겁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사실은 감당하기 벅찬 것이었고 도저히 사실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둥에 비쳐왔던 희망의 빛은 사라졌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비현실적인 것 같았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먼 것만 같았습니다. 나비에 대한 꿈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호랑애벌레는 덜컥 의심에 사로잡혔고 그 기둥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호랑애벌레는 꿈틀거리며 나아갔습니다. 자신 없이 맹목적으로 말입니다. 나비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믿을 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어떤 애벌레가 빈정거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무턱대고 믿을 수 있는 거야? 땅에 있으면서 기어오르는 게 우리들의 삶인데 우리들 모습을 들여다보라고 우리들의 내부에 나비가 들어있을 법이나 하냐? 최선을 다해서 애벌레의 삶이나 즐기는 거야. 어쩌면 그가 옳은지도 몰라. 나는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나에게 절실히 필요하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단 말인가. 하고 호랑애벌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아픈 가슴을 안고 자기의 속삭임을 들어줄 만한 눈동자를 찾으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나는 나비를 보았어. 삶에는 무엇인가 보다 충만된 것이 있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호랑애벌레는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7장 호랑애벌레는 지친 몸을 이끌고 슬픈 마음으로 지난 날 노랑애벌레와 뒹굴며 놀던 그 옛 풀밭으로 기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호랑애벌레는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멀리 갈 수도 없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몸을 움츠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호랑애벌레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 노란 생명체가 눈부신 날개로 그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나? 호랑애벌레는 어리둥절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꿈속 존재의 행동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더듬이로 호랑애벌레를 쓰다듬어 주었고 무엇보다도 사랑에 넘치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던 말이 사실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다가는 날아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호랑애벌레에게 따라오라는 듯이 몇 번이고 그러기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애벌레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어느 나뭇가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지에는 찢어진 고치가 두 개 달려있었습니다. 그 노란 존재는 그녀의 머리를 그 다음에는 꼬리를 자꾸 그 중 하나의 고치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호랑애벌레에게로 날아와서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는 그녀의 더듬이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호랑애벌레는 그녀가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이해할 것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호랑애벌레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나뭇가지로 기어올라갔습니다. 또 다시 말입니다. 점점 어둡고 캄캄해지기 시작했고 호랑애벌레는 두려웠습니다. 호랑애벌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말이죠. 그러는 동안 노랑나비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호랑애벌레도 나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의 끝입니다. 아니 이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꽃들에게 희망을 이 작품은 참된 자신이 되고자 노력하는 한 애벌레의 지난한 여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모습을 나비 애벌레에 빗댄 우아로 작은 애벌레를 통해 무한경쟁의 허화실을 잘 표현한 추억 속의 명작입니다. 기다림이 일종의 용기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기어다니는 초라한 모습과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모습 사이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시련에 대해서 커다란 설득력으로 깊은 공감을 전해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처음이란 도구로 hose 등 natomiast backend 다 persons oss ka 감사합니다.